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신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지발가락 쪽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오른발인데 이쪽이 튀어나와서 아픈 거죠 변형이 심해도 아프지 않으면 수술 잘 안하는데 마음이 아픈 경우 예를 들어서 젊은 여성분들이 이쁜 신발 발가락에 노출되는 신발을 신고 싶은데 엄지 발가락이 너무 많이 휘어서 난 이걸 치료하고 싶다 라는 경우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나 이제 발가락이 많이 휘어서 창피해서 모국탕을 못 갔는데 나 죽기 전에 대중모국탕을 가고 싶다 찜질방도 하고 싶고 안 창피하게 이런 경우에는 마음이 아픈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육체적인 통증이던 정신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에 무죄예반증에 수술이 정증이 되는데 오른쪽을 할지 왼쪽을 할지 양쪽을 할지를 체크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작은 발가락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발가락에 통증과 변형이 있을 경우 어느 쪽에 있는지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들으시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기타에서 다른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함께 수술을 하겠다라는 부분에는 여기다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이건 무죄예반증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단순 방사선 사진을 찍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수견이고요 그리고 이건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반듯하게 펴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발가락의 변형의 종류에요 이거는 망치족, 이거는 햄머, 그리고 이거는 갈키족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데 이거는 신경, 근육, 질환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발가락이 굽어서 구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수술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과정이고 수술실 내에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먼저 무죄예반증 수술입니다. 무죄예반증은 주로 피부절개를 주로 엄지발가락 내측, 발등과 발바닥과 경계부위에 절개를 합니다 여기 보면 오른발의 내측이네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로 피부절개를 해서 위에서 보면 잘 안보입니다 이 환자분도 보시면 이 환자분도 여기 양측을 무죄예반증을 이런 거에서 이렇게 수술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펴놨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금속은 잘 안 쓰고 금속 제거소를 안해도 되는 그런 거를 주로 이용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 내측에다 절개를 하면 수술하고 나서 위에서 흔터가 잘 안보여요 그래서 이런 내측 피부절개를 하는데 수술 후에 피부를 절개한 부위에 절개 주위에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어느 정도 남습니다 모든 발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부위를 표시하는 건데요 모든 절개 부위는 절개하고 나서 아무래도 약간의 감각 저하와 이상 감각이 남습니다 그러고 나서 뼈를 깍습니다 여기 튀어나온 뼈를 깎아요 그거를 중조골두 돌출부 절제술이라고 해요 이제 이거는 뼈 사진이네요 뼈 사진인데 잠시만요 여기가 이제 뼈가 주로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 부위를 좀 튀어나온 뼈를 깍습니다 이게 중조골두 절제술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조골 절골술 및 뇌고정술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뼈를 좀 심각한 표현으로 분지러트립니다 절골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옮겨요 얘도 이쪽으로 옮깁니다 옮긴 다음에 이렇게 고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던 뼈가 이렇게 반듯하게 되는 거죠 수술 중에서 무주혈반증 수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요 드물지만 여기를 고정을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는 저희가 약간 흔들흔들 할 수 있어요 튼튼한 고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분류압이나 부정유압의 가능성이 있는데 한 1에서 3% 정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족족지관절 건인대 유리심인 성형술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중족족지관절이 여기입니다 얘를 챙겨서 옮겼지만 여기는 짱짱하고 여기는 늘어나 있거든요 여기도 짱짱하고 여기도 늘어나 있어서 늘어나 있는 데는 당겨서 꿰매주고 짱짱하게 구축된 데는 좀 늙어주는 그래서 발가락이 이렇게 휴어진 발가락이 우두둑에서 이렇게 반듯한 발가락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게 중족족족지관절 건인대 유리심인 성형술입니다 그래서 주로 외측은 유리를 하고 여기죠 외측은 유리를 하고 외측은 단축으로 해서 교정력을 강화를 하는 겁니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 외측 유리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즉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 살짝 있는 경우는 외측 유리수를 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에서 2% 정도의 무지 내반증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유리수를 했는데 너무 심하게 했거나 아니면 교정을 했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한 경우는 이 발가락이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휘지는 경우도 있어요 통증이 없거나 그러면 그냥 관찰하고 어차피 신발을 신어서 생활을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너무 심하게 반대로 휘어있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재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위지절골술 및 내구정술입니다 이 환자를 보시면 이쪽에서 여기에서 중족족지관절에서 교정을 했는데 교정이 덜 된 경우가 있어요 즉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위지, 이 뼈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뼈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뼈도 절골술을 해주고 반듯하게 펴지는 수술을 합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피부절개부터 중족족지관절, 건인대, 유리수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이 덜 됐다 그러면 그때 근위지골, 절골술 및 내구정술을 시행을 하는데 이때도 뼈를 분지러뜨렸다가 다시 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에서 3% 정도의 분류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로 쭉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주요 수술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부조직 봉합, 나일론이나 아니면 의류용 테이프, 핑크, 폰드 등으로 이제 봉합을 하면 수술을 끝납니다 추가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수술 후에 약 4에서 6주간 엄지발가락 체중 보완은 금지입니다 즉, 걸을 때 이쪽으로 뒤드시면 안 됩니다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쪽으로 뒤드시면 안 됩니다 뒤꿈치랑 바깥쪽 위주로 뒤드셔야 돼요 그리고 수술 후에 약 4에서 6주간 후회측 체중 보완 또는 제가 특별히 고안한 무지배반증 깔창이란 게 있어요 이런 걸 이용을 하면 그냥 일반 보행도 가능합니다 엄지발가락 쪽으로 뒤드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후 약 4에서 6주간 무지배반증 압박 분대법과 제1, 제2 발가락 사이 거즈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건 별도로 다른 동영상에도 설명을 올렸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사람들끼리 가볍게 악수를 하잖아요 그 정도의 압력으로 여기를 지그시 압박을 해줘야 돼요 너무 센 것도 아니고 너무 약한 것도 아니고 서로 만나서 반가워서 악수하는 정도의 힘으로 지그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발가락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발가락이 아니라 원래 튀어나왔던 뼈 부위 여기도 다섯 번째 발가락도 약간 튀어나온 부위 이 부위에 이 부위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 분대로 한 달 정도 해서 한 달 반 정도 해줘야 되고요 수술하고 나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경과 후에 엄지발가락의 굴곡 신전 운동을 능동 및 수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는 관절을 수술하기 때문에 관절 운동을 안 하면 굳습니다 얘가 잘 나중에 안 돼요 근데 처음에 한 일주 정도 열흘 정도 지날 때는 여기가 이제 진물이 나오거든요 체액이 왜냐하면 상처가 다 나물어서 어느 정도 이제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상처가 진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이 수술한 부위 이 발가락을 잡고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하거나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이런 식으로 10초씩 10번 오전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해서 나중에 수술하고 2, 3개월 지나면 이게 다 움직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반듯하게 펴져 있던 발가락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약간 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슬리퍼를 제외한 모든 신발은 발가락 끝으로 가면 볼이 좁아지기 때문에 장기간 지나면 신발 모양에 맞게 약간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신발은 슬리퍼를 빼놓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가 그러면 여기가 살짝 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환자분들이 재발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안 되려고 하면 슬리퍼만 신고 신거나 맨발로만 신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기성화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것은 정상 소견입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한 4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여기 부기가 완전히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부어 있어서 수술한 부기가 부어 있어서 마치 살짝 휘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오해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무지외반증 수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어서 소족지 변형이 같이 있는 분들은 한꺼번에 같이 수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족지 변형이라고 뭐냐면 대부분은 이런 망치족이나 아니면 햄머 종이나 아니면 이건 괄키족지라고 합니다 끝에만 휘어진 거 망치 햄머 중간에 휘어진 거 근위에서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아예 꼬부라 잡는 거 이런 건 망치적이라고 하는데 무지외반증에서 동반되는 경우는 얘가 이렇게 심하게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이렇게 어부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래서 두 번째 발가락도 어부바 세 번째 발가락도 어부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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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는 같이 수술을 해 주기도 합니다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주로 그렇고 네 번째, 갈기족 변형 또는 통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관절 운동 회복 가능성 및 교정 가능성을 종합하여서 수술실에서 수술 방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족지 굴곡건 족배 이전술 발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을 발가락을 피는 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구부러지었던 게 이렇게 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족지 굴곡은 피하단열수 나는 이거 구부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구부르는 힘줄을 그냥 살짝 탁 끊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장족지 피하단열수입니다 절제관절 성형술입니다 너무 이름동안 구부러져 있으면 이게 구축이 돼서 이게 안 펴져요 그러면 이 관절 뼈를 일부를 잘라내서 피면 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절제관절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변형, 소족지의 변형, 통증 완화 목적의 수술이고요 이런 수술은 근본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발가락 꼬불락 꼬불락 할 수 있는 능동적인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을 위한 수술은 아니에요 변형을 교정해서 통증을 없애는 거지 수술을 해서 내가 꼬불딱 꼬불딱 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흉터하고 관절의 부분 강지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없던 게 변형이 생겼던 것처럼 변형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종류의 족배 이전술, 장족지 굴급권 족배 이전술 장족지 굴급권 피하단열수, 절제관절 성형술은 수술 전에도 어느 정도 결정을 됐는데 수술 중에도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2, 제3, 제4, 중속골, 족저부통증입니다 굳은살, 여기 보시면 발바닥에 굳은살이 안 아픈 분들은 건드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디딜 때마다 너무너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엄지발결학 수술할 때 같이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족골두와 골, 중족골두, 과, 절제술 또는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걷다 보면 옛 발이죠 발인데 걷다 보면 얘 발바닥 쪽에 중족골 얘가 중족골이거든요 이거는 머리입니다 머리 두 자 중족골투인데 발바닥 쪽에서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위가 이게 이제 과입니다 중족골두의 과 과가 튀어나온 부위가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서 자극이 되니까 굳은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과 일부를 깎아줘요 뼈를 발등에서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절개를 들어가서 여기서 절개를 들어가서 발바닥 쪽에 있는 뼈를 깎아주는 겁니다 그게 중족골두 과절제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절골술은 뭐냐면 얘가 발바닥 쪽으로 나와 있어서 계속 아픈 거니까 이 뼈를 분지러뜨려서 살짝 위로 땡기면 살짝 위로 땡기면 이쪽이 안 걸립니다 이쪽이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절골술 및 내고정술이라고 합니다 과절제술을 할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할지는 수술 전에 결정하기도 하는데 수술 중간에 환자분의 관절의 상태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발목, 발가락 운동 범위 제한 등 다른 원인이 함께 있을 경우 통증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5중족족지 관절 돌출 및 통증 소곤막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다섯 번째 발가락에 무지혈반증이 다섯 번째 발가락에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무지혈반증은 여기가 아픈 건데요 소곤막류는 여기가 아픈 겁니다 여기 옆이랑 약간 발바닥 쪽 여기가 아픈 겁니다 무지혈반증의 새끼발가락 버전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무지혈반증하고 수술이 비슷해요 더 간단하게 하지만 비슷합니다 여기 튀어나온 뼈를 깎고 이렇게 뼈가 휘어있잖아요 휘어있으니까 약간 발바닥하고 외측으로 휘어있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아픈 겁니다 그럼 얘를 절구율수 분질어 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꾼 다음에 이렇게 내고정수를 하는 것은 반듯해졌죠 이건 금속 빼니까 이렇게 반듯한 대로 남아있는 거 그러면 안 아프겠죠 이게 제5중족족지 관절 돌출 및 통증 즉 소곤막류라는 것에 대한 수술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무지혈반증과 같은 것이 제5중족족지 관절에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수술 과정은 무지혈반증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요 제5중족골두 과부분 절제술 또는 이것만 살짝 튀어나온 너무 크게 튀어나온 뼈만 깎아내는 절제술을 하든지 아니면 소족지나 무지혈반증에서 했던 것처럼 제5중족골두를 분질어 트리는 다음에 이동을 시키고 내고정수를 시행하든지 합니다 이것도 수술 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수술이 들어가서 너무 크다 아니면 너무 많이 휘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과에서 절골술로 절골수에서 과 절제술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피부 절개는 주로 제5중족족지 관절 외측 발등과 발바닥 경계 부위에서 합니다 즉 무지혈반증은 여기서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근데 다섯번째 소곤막류는 여기서 절개를 합니다 위에서 보면 잘 안보여요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 절개 부위의 흉터와 절개 주위의 감각이상과 감각저하가 어느정도 남을 수 있구요 그리고 무지혈반증처럼 중족골 돌출부 소곤막류 튀어나온 부위를 먼저 자르고 그런 다음에 제5중족골 절골술미 뇌고정술을 하던가 아니면 튀어나온 뼈를 부분적으로 깎아내던가 하는 수술을 하고 이러한 절골술미 뇌고정술은 항상 1-3% 정도의 분류학과 부정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절골술미 뇌고정술을 할지 과부분절제 수술을 할지는 퇴계를 해서 수술방에서 결정하여 진행하면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수술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지혈반증에서 마찬가지로 중족족지관절 건인대 유리술 및 소경술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구축이 심할 때만 하고 새끼발가락에서는 구축이 심하지 않으면 안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개 외측을 유리술하고 내측을 단축술을 하면 거꾸로 되었네요 다섯번째 발가락이기 때문에 외측은 단축술을 하고 내측은 유리술을 하여 교정력을 강화합니다 무지혈반증하고는 반대죠 그리고 봉합을 합니다 수술 후에 4주간 새끼발자가락 쪽으로 체중 보안은 금지입니다 무지혈반증하고 반대죠 그래서 뒤꿈치랑 내측으로 걸어주면 돼요 수술 후 약 4주간 후내측 체중 보안 또는 자체제작한 중족부 지지 깔치약 무지혈반증 깔치하고 약간 비슷한데 그런 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약 4주간 압박 붕괴 여기랑 여기랑 지그시 약수하듯이 정도 지그시 약수하는 정도의 압박 붕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네번째 다섯번째 발가락 사이에 꺼져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별도로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10일에서 14일 경과 후에는 가볍게 엄지발가락 불곡신전 운동을 능농적 수동증으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열흘에서 2주전으로 지나면 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아침에 열 번, 오후 열 번, 저녁에 열 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무지회반증, 소족지 변형과 통증, 그리고 다섯번째 발가락 중독 속지 관절의 소건망류 통증 수술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어서 종아리 발목 발 수술을 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아리 발목 발 질환을 수술할 때 소독과 입원기관은 다음 것 같습니다 수술 후 입원기관 중 수술부위 관찰 소독하는 것 소독은 1회에서 3회 정도 합니다 대개 이제 깨끗한 상처이기 때문에 많이 보거나 자주 열어보진 않아요 특별한 소견이 없을 시에는 추가적인 수술부위 피부관찰 소독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개 부위에서 체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심한 통증, 보존, 발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처 확인을 위하여 몇 차례 더 추가로 피부관찰 소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입원기관은 짧게는 3에서 4일, 길게는 6에서 7일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4박 5일 정도를 합니다 이 부분이 외상 골절 환자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골절 환자분들은 조금 더 오래 이거됩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 왜냐하면 수술 받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수술 후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운동치료, 회복치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사한테 구두로 설명을 듣거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용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보시고 지시에 따라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족부족관절, 종아리, 지루한 수술 후에는 발생 가능한 걸 설명드리는 건데요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 세균 방어력 저하 또는 환자의 기저질환, 나이, 골다공증 그리고 수술을 치료 과정에 낮은 숙릉도 특히 이제 선망이나 치매 인지장애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는 걷지 말라고 하는데 막 걸으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환자 소인에 의해서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 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의사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환자에 의한 원인인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수능도가 낮은 거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거 빼놓고는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과 후유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의 지지에 따라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 운동치료, 물리치료, 회복치료 그리고 보행에 약간 제한을 두는 그런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께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이 부분이 의사가 집에까지 따라다니면서 해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수술 후 치료 과정은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환자 및 보호자분께서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수술 신청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 치료 과정 중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아픈데 운동해라 불편한데 체중 디디면 안 된다 뒷꿈치료만 걸어라 그거 사실은 치룬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서는 수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쭉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에는 아래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수술 부위 염부조직 감염 진물막 나가고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경증이기 때문에 깨끗한 수술은 대부분의 경증입니다 감염 수술이 아니면 그래서 소독 및 항생제 추가 투약이 필요할 수 있고 그래도 조절이 안되면 매우 드물지만 세척술하고 재봉합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부조직 유착 유착이라는 것은 이 피부가 아래에 있는 조직하고 엉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여기 피부가 한 20년 전에 찢어져서 꿰맬었는데 얘가 엉겨 붙어 가지고 안 밀리죠 이렇게 여기는 자주 이렇게 밀리는데 얘는 여기서 딱 걸려서 안 밀립니다 이거 유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착에 의하여 부분적인 관절, 힘줄의 운동 범위 제한 및 잔여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약간 남의 살이에요 이만큼이 남의 살 신경 손상 피부절개 주의 및 원인 부는 감각이상과 감각 저하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근데 피부를 쬐지 않고는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한 4개월, 6개월, 9개월, 1년 지나면 그게 이제 둔해집니다 저도 여기도 감각이 저하가 되어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전혀 인지를 못해요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저는 족부족관절하고 종아리 수술을 하면서 질환을 수술하면서 아래의 합병증 아래 설명드린 합병증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언제든지 발생은 가능한 합병증들이 있어요 즉 모든 수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설명을 안 들으면 안 들이면 나중에 마치 의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방 색전증 이건 뭐냐면 골절이 있거나 뼈를 부러뜨리는 수술 그 부위에서 뼈 안에 있던 그 지방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지방이 주요 혈관 폐나 뇌나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위험하겠죠 그런데 예측 불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뼈 장관골 대퇴골 허벅지 뼈죠 경골 종아리 뼈죠 이런데 비골은 거의 없고 이런 데에 골수광매 고정술이라는 수술에서 대부분이 나타나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발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심부정맥 혈전 아이고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심부정맥 혈전 이거는 주로 하지 종아리의 혈전 그러니까 피 혈관에 정맥이라든가 혈관에 피덕이 생기는 거예요 이 피덕이 이제 동맥에 정맥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 이게 떨어져 나가면 심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폐, 뇌,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생명이 위험하거나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환자가 소인에 의해서 피덕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참 안 움직이는 분들은 피덕이 잘 생겨요 이런 분들이 이제 운동하 돌아다니시다가 피덕이 혈관에 있던 게 떨어져 나가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완전히 예방이 불가능하는 거예요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압박스타킹도 하고 혈전용해제 같은 것도 수술하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하지만 100%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발가락 발목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다혈종 이건 뭐냐면 피 안 나게 수술을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지혈 때 압박 때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 다 쪼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풀고 나오면 피는 나요 압박으로 소독을 칭칭칭 감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는 건 혈종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출혈 소인 즉 아스피린이라든가 신근경색 뇌경색 뭐 이런 걸로 해서 아스피린 계속 드시거나 아니면 혈전용유제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혈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혈 나중에 혈종이 생기면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종아리 발목 발 수술에서는 거의 발생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신경지 및 뇌손상 이거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출혈이 많거나 그런 경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감염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발생하기는 하는데 이제 일반 지발 일반 지발은 발 수술 발목 수술하면서 발생하는 이유는 거의 없는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조절이 안 되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이 환자에서 드문게 발생하라고요 수술 전 검사로 위험군 환자에서 주의를 합니다 신경이 없어있고 그러면 주의를 하지 근데 하나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그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 수술 후에 치매랑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매는 아니고 섬망이라고 하는데 가족을 잘 못 알아보게 막 헛소리 하시는 거다 그러면 이상한 말씀 막 하시고 특히 이제 전신마취와의 큰 수술 고관절 허리 그리고 큰 수술 하시는 고령이 환자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발이나 발목 환자에서는 발생하는 데는 크게 드뭅니다 어쨌든 드물게 족부 족관절 종아리 핫대 수술에도 발생하긴 하는데 주로 단기 증상이 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하십니다 다만 100%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여지는 남겨놓는 그리고 그리고 피부가 죽으면 피부 처음에는 상처를 잘 치료하다가 그래도 혈관 때문에 혈류가 안 좋아서 피부가 개선하는 경우는 혈류를 개선을 하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피부의식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부위 감염 골수염 이런 것들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한테서는 생기지는 잘 않아요 근데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류하고 폐사실 동맥 효과증이 원인 또는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발을 수술했는데 폐에 염증이 있거나 다른 데 염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하나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막 먹거나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 관련된 것들이 나 스스로의 환자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감염력을 높여서 수술부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환자의 의사의 과실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수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기타 수술 관련된 다섯 번째 관련된 사항은 수술실의 의사 간호사 외 교육생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간호조무 실습생 등이 수술실에 들어오거나 교육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의 의사 허락을 받은 그리고 기타 보건의료인 허락을 받은 이런 분들 수술실에는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병원에 저희 병원에 상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 장비 재료 치료 재료 같은 것들이 항상 병원에 다 있는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오죠 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간호인들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입 신청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뼈의식이 필요한 경우에 골 대체제 제품을 쓸 수도 있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유착 방지를 위해서 유착 방지제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염부조직 결성 부위에 콜라겐 충전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이론이 아니라 피부봉합 본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꽂이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급여인 제품들보다 부분급여이거나 비급여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환자가 비용을 부분적으로 본인 부담하거나 100%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나는 이런 것들을 본인 비용 들어가는 거 보험이 안 되는 거 이런 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외상이죠 그 이외의 수술 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순환입니다 당뇨 고혈압 폐자성 동맥질환 부정맥 심부정맥 등 환자분들 이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 후 상처가 다 암울 때까지 당조절을 잘해야 되고 혈압조절을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 술 담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피부가 잘 안 함으로써 수술 후에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소독하는 거죠 상처 확인하는 거 이걸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피부 소견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처 확인 즉 소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환자분들은 소독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요 소독을 안 한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상처는 수술실에서 밀봉해 놓을 때가 제일 좋아요 깨끗하고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열어 보는 건 안에 피 고인 거 핏줄 확인하고 피부 괜찮은 거 확인하려고 한두 번 두세 번 열어 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 열어 보는 게 사실은 상처를 위해서 더 좋은데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열어보고 의심이 되지 않으면 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소독 안 하냐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치료 과정 중에 정확한 반깁스 또는 통깁스 기관과 체중부와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질환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통깁스 반깁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이 끝나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수술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비체중부와 또는 부분체중부와 체중을 디디면 안 되거나 살짝살짝 디디어야 되는 시기에는 가급적으로 목발이나 또는 무릎 자전거 무릎킥보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수술행위 자체는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해서 기능 회복을 또는 통증 조절을 통증을 호전시키는 조치인 겁니다 근데 수술을 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의 관절 젊었을 때의 힘줄 젊었을 때의 근육 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질환이 있기 전에서의 정상으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80% 90% 95% 99% 이렇게 치료의 만족도 성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지 100%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환자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행위 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치료 뭐 깁스니 보조기니 운동치료니 물리치료니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술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들으시고 계획에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구두 설명이든 쪽지 설명이든 동영상 설명이든 수술 후 치료 계획을 반드시 듣고 따라 주셔야 됩니다 추가 수술 및 수술 변경 안내인데요 이거는 주 수술 이외에 추가 수술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수술을 함께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주 수술과 부 수술 이외에도 수술 중에 수술하다가 추가로 진단이 발결될 경우 해당 부위 수술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의 병변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본능된 생각보다 괜찮아 또는 반대로 수술하다가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해요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는 수술 자체를 열고 닫다 오픈 앤 크로즈 라고 하는데요 열고 그냥 바로 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태 족관절 족부 부위에 수술 전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수술 부위 피부에 병변이 있거나 피부질환이 있거나 피부에 감염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질환의 수술은 연기가 됩니다 수술 전 복용하시던 스테로이드는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역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영역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전에 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로 아스피류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스프린 복용 지속 여부는 아스프린을 처방하는 의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복용을 하면 출혈성 경향은 생기긴 하지만 발이나 종아리나 발목 수술을 하면서 출혈이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며칠간 지속적으로 스물스물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후 부종이 빨리 빠지게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이나 아니면 얼음찜질 등 처치를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잠시만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꼭 수술 후 체중 부하 관절 운동 범위 시작 시간 그리고 시작 시기 이런 것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 주시면 수술하고 나서 낭패를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원상 보기가 되거나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로 구두로 설명을 드리거나 의사에 따라서 종이쪽지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추가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인 수술 과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 특성에 따라서 수술실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수술 방법과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술이 추가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래 여러 요인이 수술을 하는 시간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 수술 대기 시간 그리고 실제 수술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뇨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의 유무와 기관 혈액순환 장애와 골다공증의 유무 그리고 기타 약물 복용 현황과 피부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자꾸 연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실내에서의 수술 시간이 조금씩 얼마나 빨리하는지 늦게 하는지가 결정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하태 족보 족관절 부위 수술자 일반적인 환자분의 인지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이어서 8번 8번 9번 마취에 관한 설명 마취의 주의사항 및 후유증 한병증 그런 다음에 수술과 마취의 동의 및 신청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전에 이미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게 있어서 그 동영상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다른 마취 동의 및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 여기서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수술을 위한 마취 방법으로 전신마취나 척추마취 정형외과 의사에 의한 환측 신경차단 마취 방법 중에서 환측 신경차단 마취와의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즉 환자분께서 전신마취나 척추마취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별도의 마취과 선생님께 전신마취 또는 척추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본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를 통해서 마취를 마취를 하고 수술하실 분들은 쭉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환측 하지만 신경차단 마취를 위하여 긴 바늘 보통 엉덩이 긴 바늘인데 두께는 엉덩이 주사 맞는 것보다 좀 가늘거나 그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 정도 두께 가는 바늘로 두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의 주사를 놓습니다 그때 엉덩이 근육 주사 맞는 것처럼 따끔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국소신경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분 정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신경차단을 하면 한 10분 정도까지 걸립니다 국소신경차단소로 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50분 내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하게 주사 맞고 신경차단 주사 맞고 완전히 마취가 되는 데까지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퇴신경 여기는 좌골신경 신경차단하는 건데 하퇴 종아리 종아리 발목 발 수술할 경우에는 이 두 곳에다 가느다란 바늘로 초원파를 보면서 마취제를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마취가 되죠 그러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한두 가지 더 한두 세 가지 신경을 추가로 신경차단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치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림 보시면 마취 1시간 전 수술 마취 1시간 전 수술 받으시는 쪽에 국소마취크림 도포 부위 이렇게 해서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요 이게 수술 마취하기 1시간 전에 이 빨간색 박스 오른쪽 왼쪽 두 개죠 이 서해부랑 이 허벅지 외측 약간 뒤쪽 여기에다 이만큼 크기로 우리 간호사분들 의사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국소마취 도포제를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마취를 할 때 대퇴신경 좌골신경 마취를 할 때 피부 따끔한 증상이 조금 덜합니다 여기 오시면 올라가셔 네 세 번째 하겠습니다 수술 중 지혈 때 의한 통증이 약 수술 시작하고 30분에서 90분 경과 후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혈 때 해제 후에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술할 때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에다가 혈압 재는 걸로 웅 해서 강하게 조여놔요 30분 90분 지나면 허벅지나 종아리나 되게 뻐근한 아픈 통증이 생깁니다 그때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혈 때를 쭉 혈압 재는 걸 쭉 풀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취 후 진통 효과는 평균 11시간 길게는 19시간 24시간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마취 진통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마취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수술 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장점이고 모르고 계시면 마취가 안 풀린다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취하고 진통후 차이는 뭐냐면 마취는 암만 강한 자극을 해도 통증을 못 느끼는게 마취고요 진통은 강한 자극을 하면 통증을 느끼는 거죠 마취에서는 깬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 그거는 진통입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살짝 깬 상태죠 진통 진통도 다 없어지면 마취가 완전히 깬 거고요 그 다음 신경 손상 등을 예방하고 혈관 내로 마취제가 유입되는 등의 시술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시술 부위의 해부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장비를 사용합니다 초음파 장비 요금은 신경 차단수 비용과는 별도로 환자 본인 부담 즉 비급여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금골격대 초음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발생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마취제가 혈관 내로 주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정제 미더졸람 같은 진정제를 수술 전 근육 주사하여서 수술에 대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거나 수면을 유도합니다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환자가 수면을 원하실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진정제 희석액을 정맥내로 추가로 주입하여서 진정과 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 수면을 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의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신경차단 마취 주지사항입니다 마취 효과가 오래되기 때문에 수술을 통증을 못 느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움직이는 거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시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다리에 근력이 떨어집니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혼자 그거 모르고 혼자 딱 일어섰다가 확 주저앉아서 다치십니다 그거를 반드시 주의하고 마취가 완전히 깰 때까지는 혼자 단독 고행 이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약물 주입시에도 확인하고 초음파로 확인하여서 혈관 내로 마취제가 주어야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마취제의 흡수가 빨라서 마취제에 의한 심부전 호흡부전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를 위해서 수술 중에 심박동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찰을 하는데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난 증상이 이러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관내 삽관 기관내 삽관하는 거 있잖아요 급할 때 그런 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전 수술 중의 안정을 위해서 진정제 미다졸람 같은 진정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안전용량 사용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응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령 과체중 수면무호흡 코골이 심장 심장 간질환이나 약물 과민반응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수면무호흡이나 선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럴 경우 우리 수액을 주고 그리고 진동제에 이런 기량제 항복소제가 있어요 플루닐 같은 약이 있는데 이런 약을 투약을 하고 산소 공급으로 호흡을 회복하면서 괜찮으면 거기서 끄시고 그래도 환자분이 회복이 늦다 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허용용량 범위 내에서 진정제로 진정과 수면을 이루지 않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세요 왜냐하면 보통 술로 따지면 소주 한 병을 먹으면 취해서 주무시거나 취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취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소주 2병 3병 4병 드셔도 안 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약이라는 건 보편적인 평균적으로 허용용량 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줬는데도 진정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더 드리냐 소주 1병 2병 3병 드리듯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용용용량을 초과해서 드리지는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이제 음악이나 영화나 아니면 귀막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세요 무균적 및 초음파 유도화 시술을 시행을 하지만 주사 부위를 통한 신경감염 신경마비 증상이나 자극증상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동안 8,000명 이상을 이런 신경차단 마취로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경감염이나 신경마비 합정증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환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여기다 1번, 2번, 3번 대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으면 있다고 표시를 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가집니다 환자분께서 더 이상 없다고 하시면 없다 해서 표시를 해놓고 여기 보시면 환자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 이곳에 좌필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나는 마취하고 수술의 설명 다 들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 이거는 이거는 동의서 어떻게 해서 이해한 걸 확인하는 거죠 신청서는 아니에요 신청서는 이겁니다 이거 이거 자 볼까요 환자 본인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과 마취의 방법 과정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을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내용을 동의서를 종이나 태블릿으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읽어보시라고 하거든요 동의서 내용 본 동의서 내용도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해한 점에 대하여도 저나 아니면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에게 추가로 설명을 들었다 라는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 및 신경차단 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 그리고 본 동의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신청함 이게 신청서입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하려고 피부를 쬜으면 흉터가 생기고 그 주위에 감각 저하나 이상감각이 생기는데 그건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죠 이건 수술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건 의사의 과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은 의료 과실이 아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불가학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3기 4기 환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 다 암이 완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전이가 됐고 3,4기면 전이가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했는데 암이 완치가 안 됐다고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환자의 소인이고 그리고 불가학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의사한테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이 아닌 수술 자체에 대한 결과 그리고 환자의 소인에 의한 결과 이런 것들을 의사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동의하신 다음에 마취를 신청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사인 안 했어요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국수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생체증후가 불안정하거나 감염이 있거나 발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 있는 경우나 집도의사 저가 되겠네요 집도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부류의 상황 저희 집에 상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치유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인지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고 신청하시는 경우 환자분은 여기에 보호자분은 여기에 이렇게 성함 사인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전화번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긴 시간 수술에 대한 설명과 마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따른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후에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동의하고 신청을 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으면 환자분께서 보호자분께서 고민을 하시고 수술을 진행을 하실지 마취를 진행을 하실지 고민을 하시다가 나는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수술을 하겠다 하시면 말씀드린 이 신청서 아니 동의 및 신청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